한류스타 박용화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일본 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용화의 일본 공식 사이트는 오늘 오전 일본 팬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불통상태에 빠졌는데요. 팬들은 드라마 겨울연가에 출연한 원조 한류스타 박용화가 최근까지도 일본에서 배우와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다가 갑자기 숨졌다는 소식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박용화의 사망 소식을 속보로 전했는데요. 교도통신은 첫 보도가 나온 지 55분 만인 이날 오전 7시 51분께 연합뉴스를 인용해 박용화의 사망 소식을 긴급 기사로 전한 데 이어 박 씨를 소개하는 기사 등을 함께 내보되며 일본 언론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